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째, 말이 적고 공손하며 늘 온유하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말이 적고 공손하며 늘 온유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합니다. 둘째, 화날 때 미소로 침묵한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미소로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칭찬을 잘하고 지지해 주길 좋아한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찾아 칭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